병원 가자 아우 힘 빼 손 다쳐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빨리 여기 무서워? 형 남자가? 예매하지 마세요 가자 빨리 와 병원 가야지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 병원에 그냥 놀러 가자 응? 놀러가 애처리 안 찍을거야 천리야 놀러가자 가자 가자 놀러가자 어? 천리야 병원에 놀러가자 병원에 선생님들이 다 예뻐해 주지 않나 천리 응? 가자 병원 가자 아 병원 가자 아 왜 빼 손 다쳐 병원 가자 응? 놈 놈 놈 놈 놈 놈 놈 아니 병원 가자 네 병원 가야지 병원 안 갈래 병원 가자 병원 가자 응 진상 야 진상 야 병원 가자 나 갈게 가자 이리야 병원가자 이리야 병원가자 이리야 병원가자 어? 병원가자 병원 병원에서 그냥 안 붙어 아 싫어 왜 쪽하지 문 빨리 문 열어 아니야 그럼 가볼까? 응 어떡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? 너무 심하게 무서워하는데 자겠네 누나가 너무 예쁘고 자리 너무 예쁘네 누나가 괜찮으세요? 잘 괜찮으세요 잘 괜찮으세요 얼굴이 못봐 너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병원에 맨날 놀러가자 너 병원 잡다잖아 이게 큰일네 지금 꽃이 아 아 아 아 사망 사망 안 띄 저ещ어 아니, 뵙지마. 가자. 병원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구만 병원은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다시 병원 갈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